. 여기는 그냥 답이 없는 거 아니냐? 그러게, 진작 상황 공유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. 아니, 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건데, 어? 모른 척 넘어가기라도 하려고 했어? 그래, 그럴려고 그랬다. 내 일 아닌 척 그냥 넘겨버리려고 그랬다. 그것 때문에 괜히 내 인생 다 코일까 봐 그냥 저기다가 막 집어 던져버렸다. 됐니?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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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야지 쓰레기 류수열이지. 야, 근데 그 쓰레기가 도효곤한테 왜 날락차기를 한 건데? 왜 날락차게 해? 야, 어디 가? 어? 야, 야, 어디 가? 어디 갔냐고 어디? 야! 야, 미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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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미쳤구나, 진짜. 뭐야, 저거. 이런 시장. 아유, 씨. 가려면 똑바로, 씨. 아유, 씨. 아유, 씨. 아니, 너만 보여야 찾지, 이건, 씨. 아이, 저 또라이, 진짜, 씨. 아유, 씨. 아유, 씨. 아유, 씨. 아유! 왼색 다 끝났어 망했어 다 조졌어